나만의 편술... 내년에 엉덩이 흘고 고개 숙이고 좀 자세 낮추라고 엉덩이 흘고 자세를 낮추라고 아, 닫혀! 헉! 물이 쏟아 전. 동문에 옳아가. 오른쪽으로 가. 아우 시원한거가. 깨? 두산구. 라이브. 무사한 거. 아 신기한데? 어 이거 봐 동네는? 엘리온 같은데? 다이아만 보내줄까? 그냥 놔둬 애는 살려고 거기서 가봐 3개 성공 4개 엘리온 선수 준비됐습니까? 아 그래도 너무 좋은데 그랬어? 영광의 상처? 손도 보여줘 아팠겠다 가자 고개 숙이고 조금 숙여 그렇지 낮추고 쭉쭉 가 그냥 가 그냥 통과 오케이 쭉쭉 가 봐주고 있어 그냥 앞에서 한 번만 내리면 돼 오케이 잘 간다 여기 밑에 저기 하나 나온다 조심해 한 번만 내리면 돼 가서 내려 아니 벌써 내리면 어떡해 내려가서 내려야지 그렇지 여기 잘한다 여기 왼쪽으로 가 다시 오케이 왼쪽으로 가 나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넘어가면 오케이 잘한다 풀지 말고 약간 쭉 가 오케이 브레이크 잡지 말고 놓고 놓고 왼쪽으로 왼쪽 왼쪽 세게 세게 그렇지 브레이크 놔 너무 늦었어 너무 내려줄게 더께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제 편하게 가 며언데 별로 없으니까 자 이제 고개 숙이고 자세 낮추고 엉덩이 놓고 너무 낮췄다 그렇지 너무 낮췄어 살짝만 들어 긴 수술 탐구 왼쪽으로 와 콜이 놓고 이렇게 잡지 말고 왜 잡아 이렇게 잡지 말고 왜 잡어 자 우리 엄마 기다렸다 갈까 됐어 엄마 기다렸다 가자 재밌었어? 어떠세요? 다친 거 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다친 거 빼고 다시 키워 아 싫어 여기 점프해봐 여기 점프해봐 오 잘 왔어 여기도 미끄러운 데야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냥 쭉 가 사막 같아 사막 같아 점프 한 번 더 점프 점프 자 브레이크 천천히 밟고 천천히 잡고 브레이크 조금만 더 가고 알았어 저기 앞에서 끝나는 거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천천히 천천히 자 이제 천천히 저 앞에서 내려 위험하니까 자 조심조심 하나 더 오 멋있네 됐어 일로 와봐 하나 둘 부칠 수가 없었던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게 빠져 오라고 보고 준비를 해 하나 둘 셋 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